신호인 동시에 소통과 공감의 원천이 되는 것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신호인 동시에 소통과 공감의 원천이 되는 것 그걸 우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물리적인 곳 혹은 사물이 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한 장소의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예술적으로 연결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과 만나게 될까요?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새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3 아르코 미술관 주재기획전, 기억, 공간 특유의 붉은 벽돌 건물로 인해 아르코 극장과 함께 지금은 대학로의 상징이 된 아르코 미술관 이 아르코 미술관 역시 과거의 수많은 사건과 변화의 모습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연 작가들은 아르코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어떤 기억들을 어떤 작품으로 담아냈을까요? 김보경 작가는 지난 한세기에 걸쳐 변화한 미술관 주변에 대한 기억을 연출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미지를 더해 역사적 기록 사진을 재구성한 것은 물론 뜨개질 작품 설치를 통해 제작 과정에서 작가가 탐색한 기억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벽돌 건축물인 아르코 미술관 외벽의 정사각형 창문을 미술관 밖을 내다보는 일종의 눈으로 설정한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박미나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이를 통해 아르코 미술관 바로 앞에 펼쳐진 마로니의 공원이 시간의 흐름 속에 담아온 그 풍경들을 기억해냅니다 과거 유니텔, 천리안 등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공유됐던 청년들의 비주류 문화는 물론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의 풍경이 작가의 작품 속에 담겼는데요 전시관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는 건 역시 이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마로니의 공원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안경수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6점의 캔버스를 연결한 파노라마 형식의 회화를 선보입니다 봄과 여름, 마로니의 공원을 가득 채우는 울창한 나무에 가려져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마로니의 공원 너머의 풍경까지 담아냈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풍경과 희미해진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채우며 내리는 눈이 숱한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막연한 불안과 걱정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을 설계한 김수근 건축가가 왜 의자를 디자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양승빈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사실은 물론 상상력과 허구의 세계를 넘나드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김수근 건축가가 만들었을 법한 의자를 제시하고 이를 작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의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르코 미술관에 대한 개인의 기억과 장소의 서사를 텍스트에 기반한 이미지로 재구성한 윤양로 작가의 작품 이색적인 사운드 작품을 통해 아르코 미술관이 가진 기억과 공간을 음악적으로 해석한 이현종 작가의 작품 아르코 미술관이 배제하고 있는 공간에 주목하고 건축물의 배타적 장소성을 치유하는 퍼포먼스 영상 작품을 선보인 문승현 작가의 작품 미술관 벽돌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조형적 심상과 미술관을 경험하는 동선 사이에 남겨진 이 기억의 틈을 포착한 황원혜 작가의 작품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에 앉는 과정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사유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이아거날 서치팀의 작품 등 아르코 미술관의 매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장을 비롯해 아카이브 라운지, 프로젝트 스페이스, 야외 로비, 계단, 통로, 화장실 등 미술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의 과거와 현재를 새로운 예술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2023 아르코 미술관 주재기획전 기억, 공간 이제 여러분이 이 공간을 찾아와 기억해 주실 차례입니다 아르코 미술관 주재기획전 기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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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